고기 까딱거리면서 나쁜 짓에서 날 사라 나 버렸어 자 오늘은 짜파구리와 한우 절대 먹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왜요? 짜파구리니까요 자 오늘 미션은 어깨동무 하세요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자기 오른쪽 사람에게만 어깨동무 그래 오빠는 테이블에서 아 그럼 왼손으로 먹어야 되나? 네 아 그럼요? 때면 안 되고? 이 어깨동무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? 떨어지면 못 먹는 거지 다음 사람 걸릴 때까지 그거 몰라요 우리 룰 마스크 아빠 저거 잘 봐라 스타트 스타트 아니요 왜요? 아니 뭐 순서를 가지고 먹어야지 이렇게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? 둘이 먼저 같이 먹어요 한우 한우 그냥 짜파구리 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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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먹습니다 오빠랑 저 한우 와 아니요 두 명씩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좀 심사 좀 지켜요 빨리 마스크 써 됐고 아니 그릇이 너무 멀리 있어서 아니요 됐어요 끝났어요 먹자 아니요 아 그거 총각김치 한번 먹어 줘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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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혼자입니다.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? 가시마 히든카드 아 그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? 가시마 한 번 먹어볼게요 너무 먹겠다 진짜 맛있어 응? 안삽네 왜 안삽? 나 콜라먹어요 안삽네 콜라 콜라 좀 따줘 독한 사람들 내 앞에 한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잠깐만요 왜요 콜라 좀 먹고요 이야 독한 이거? 내가 먹을게 응 좋았어 역시 효자야 효자 엄마 앞에 있던 한우와 같이 저는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맛을 아실 거예요 지금 제맛 저 이제 먹어볼게요 왜 그래요 엄마가 하나 시켰어 그래요? 응 그럼 내가 해도 돼요? 아냐 왜 들어가서 힘내세요? 아 가만히 있었어 진짜 끝났나? 응? 하지마 하지마 이거 응 너 너 너 됐어 됐어 하지도 않았는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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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나 드디어 먹는다 같이 먹어요 나 손잎이란 말이야 잠깐 잠깐 자 같이 먹어요 진짜 먹고 싶었어 아 야 그걸 한번 먹어봐 삼아 삼아 어 그렇게 이렇게 우와 끝 끝 안돼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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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맛있고 줘 엄마 엄마 있어? 엄마 이거 써야지 엄마 이거 써야지 벗어 벗어 이거는 인간적으로 반칙했어 반칙도 마스크 쓰는갑까 무슨 반칙이야 반칙이죠 안되는데 갑자기 왜 그런 요리 생겨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순서도 없이 먹방을 찍는건데 그러냐 안그러냐 아 또 먹고있어 이 아들 이거 안돼 그런데 안돼 마스크 끼세요 자 나린아 올려 엄마 오답이 됐어 응 자 나다린 먼저 하세요 시키시 나는 콜라를 먹을게 응 자 자 나린아 아빠가 구해준거다 너 응 알았지 응 자 제가 확인해봐 아네 응 야 이번에는 응 아 이게 왼손이라 되게 불편하네 응 괴롭다 응 괴로워 응 응 응 응 어 손 떼어 방금 이 거예요? 이렇게 했어 아니야 뗀거야 뗀거야 됐어 뗀거야 몇번 떼어 마스크 10번 써 이게 왜요? 빨리 아니 이게 왜요? 빨리 아니 이게 왜요? 내가 손 떼면 안된다 했잖아 왜 빨리 써 야 맛있게 먹었다 야 엄마 내 차례지? 네가 건너뛴까지 누나랑 같이 먹어야 돼 무슨 소리에요? 안잖아 무슨 소리야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당신 마스크 써 안 돼 안 돼 당신 마스크 써 당신 마스크 써 안 돼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게 어딨어 우리 출경인의 맥빵에서는 나쁜 짓 해도 마스크 씁니다 또 마스크 쓰죠 됐어 어 자 마스크 써야되죠 아니지 나쁜 짓 했으니까 자 야 우리 투표에요 야 내가 너 아까 전에 살려졌다 자 우리 한 명은 마스크 써야된다 자 하나 세 명이서 하세요 투표 하나 둘 셋 써야된다 쓰세요 쓰세요 그럼 좋아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지금 여기다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메뉴까지 지금 먹었던 조금만 이기 있거든요 빨리 먹어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엄마 울고 있어 엄마 고기 까딱거리면서 나쁜 짓였어 나 이 사람 약원이었어 아 맛있겠어 하나 둘 셋 고기 까딱 여름 어머 eat i close 아 엄마가!" 엄마가 나쁜 짓였어 Social cop co fish fat heat 1947 sur spécial autosu training 좋은 그래 나 불쌍하잖아 한 번 먹자 세입 먹었니 나? 예 세입 먹었어? 야! 먹어! 얘! 얘! 먹을 사람 아닌데 먹었어 얘 먹었어 어 나쁜 짓 했어 내가 엄마 구해줘야 돼 야 뭔 소리야 그걸 하는 상관없어 얘 먹었어 이거 못 먹었어 뭐했어? 엄마야 돼 손 떼어 그런데 우리 못 먹어야지 이게 나쁜 짓였어요 ASMR인데 말했어요 아빠 내가 보여줘 하나 둘 셋 당신을 못해줘 아빠가 했잖아 아빠 못해 야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걸리게 했잖아 너가 빨리 쓰세요 이거 잘 걸리는 거지 이거 네 limiting 모르겠다 아 이거 하자! 야! 말 안 들어? 두 번 쓰는 거 아파? 모르겠다. 아 모르겠다. 아 모르겠다 진짜. 깍꿍치 크로스. 크로스. 소린이 분들도 맛있는 음식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? 아 못 먹었는데 엔딩하면 어떡해. 자 그리고 이제. 좀 있으면은. 구정이니까요. 오 구정이요? 설레 지난 지가 언젠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구정 지났어요? 야 아빠 괜찮네. 아 구정 지났네. 세상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. 결혼가자. 왜? 설레는 너무 없어. 결혼가자. 안녕. 안녕. 아니. possibil혼지 valves 하나 좋아하님. ,